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봉지야 왔어? 또 왔어? 아니 저 반디꿈치 이거 밀려고 왔는데 봉지가 좀 따라왔네 아이고 미안해 아 미안해 덮쳐버렸어 야 이리 와봐 내가 온 김에 좀 씻자 어때? 그냥 강당인만 씻자 그거 봐! 처럼이야 안 필요하다 자기가 지금 자기 몸을 다 적시고 있어 아니 안 그래도 그때 아래집사님이 와서 봉지한테 뽀뽀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봉지랑 뽀뽀 안 해야되겠어 그리고 뽀뽀뽀 세수를 왜 시켜주도 싶었어 너 이제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저 그 사기 얼마전에 병원 갔다와서 그 병원 담요에 묻어 있던 사회요 이거 냄새? 이게 봉지봉지가 배얗이 떠가지고 봉지 봉지가 좀 냄새를 싫어할 것 같아서 무거 한 번 쫙 바꿔 주래 어우 기분 좋구나 닦아줄게 아이고 잘생겼다 목욕을 시키면서 일이 너무 커지니까 물을 닦아주는 정도만 이리 와봐 야 다리 좀 씻자 다리 좀 씻고 봉지는 발 씻는 중 다 씻었다 대충 닦고 자 나갑시다 아이고야 등이랑 동생 꼬리 등이랑 동생 물은 좋아하는데 닦는 건 싫어해 자기가 닦아야 돼 자기가 닦아야 돼 봉지 앉아있던 자국이 젖었어 ㅋㅋㅋㅋ 봉지야 다 닦았어? 씻은 김에 양치도 좀 시키려고 하다가 봉지 기분이 좋으니까 치석제거 껌 이걸로 양치를 대신해보려고요 자 봉지야 놀자 우와 아니야 봉지야 여기 뜯고 있잖아 뭐야 뭐 그렇게 생겼어? 그걸 어떻게 고양이가 어떻게 씻는다는 거지? 아 이게 뭐 닦고기 맛이라고 돼있더라고요 벌써 먹고 있어 이런 끈 같은 거를 고양이들이 갖고 노는 거 엄청 좋아하니까 이렇게 놀아주면서 오 좋은데? 아 저렇게 오 씻고 있어 오 아니 다 먹었어 아니 그걸 이렇게 좀 씹어가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봉지야? 무슨 맛이야? 봉지야 진짜 닭고기 맛나? 봉지가 끊어버렸네 옳지 옳지 와우 이빨 박힌 거 봐 와 봉지 이빨 자국 있겠어 아 봉지 머리가 아직 젖어있어 봉지 머리가 아직 젖어있어 봉지 머리가 예쁘다 묘지도 역시 해볼래? 궁금해서 오긴 왔는데 슉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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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야 신난다! 몸도 씻고 이빨도 닦고 사냥도 하고 아주 신났구만